안녕하십니다 오랜만에 시청자분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 카이저 번 스칼렛 이블던 에스 거스드래곤 썬더레인드래곤 루시페르 에스 이 루시페르 에스는 딱 두개만 받을거에요 아 두개만 받고 하나는 뿌릴건데 맨 아래 거에요 G1 시작하면 가져가시면 되요 이블던 에스는 중복인가 보네요 그리고 라루스 에스 갤럭시아 드래곤 BTI 죄송합니다 눈라이트 솔리반 은어관리자 스워드 푸투룸 푸투룸 전장 감사합니다 어 이 페라트 구요 이렇게 해서 요걸 받아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이제 받을거에요 바로가보요 마룡 자 일단은 전장부터 받아볼거에요 뭐 이렇게 대문자 송문자 얘기하시면 큰 상관없습니다 잘 입력만 하면 오히려 필요없죠 그쵸 은어관리자 스워드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찡긋 이거 먼저 받자 야 스토드 스킨 또 있는데 또 받아야되나 네 김진희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받을게요 지금 바로 확인 애매해서 아닌가 잠깐 멈추고 올게요 자 일단 지금 컴퓨터로 받아놨어요 바로 봐야겠다 수워드 전장이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수워드 초월 찍었었죠 전장이 없었는데 너무 기모... 야 코드가 없다는데 야 이거 시간 정해서 잘해야 된다잉 상치지마 미안해요 제가 멍청해서 미안하다 전장 두개 필요하나 수워드가 두개였나 일단 이것도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전장 갑자기 두개 너무 좋은게 생겼죠 자 수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초월을 켰었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어봐야겠죠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요리사가 아니네 이거 수워드 원래 짜파게티 요리사가 전장 아니에요 야 이거 개 멋있는데 이거 홀리쉣 배경까지 있음 학학 어우 감사합니다 네 아 초월 가야되나 아 초월이구나 아 너무 고마워요 찡긋! 이라고 하네요 더 슈퍼 세진거 같죠 자 다음은 어 포트론부터 받아볼까요 전장부터 받을게요 자 지금 이거 세트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야 뭐 잘못 적은거 같은데 느낌이 싸에요 8 6 TT 음 두개 잘못 적었죠 이게 이게 핸드폰을 바꿨는데 너무 커 크고 아름답다 전장 너무 짱 자 다음은 후투룸입니다 요번에 어떤것 때문에 풀린지는 모르겠는데 보물 열쇠인가? 난 똥만 뜨던데 난 그거 막 하면서 사람들 막 이클립 쓴 사람들 엄청 좋아하던데요 이렇게 해서 후투룸 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전장 스티로 찍었냐? 침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봅시다 이런건 바로 뽑아야죠 손² 지금 이순간 후투룸처럼 바로 μπο Ap 1강 거기다가 전장까지 감사합니다 전장은 원래 있긴 있었는데 그래 세트가 어디야 묶어 떠블로 가 다음은 여기 전장이 또 있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보였던 스워드 중에 네 전장 하나 있습니다 이 4호로 시작하는 거 가져가세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리바 입력해 볼게요 내일 출근이라서 슬슬 자야지 스크래턴 마스터 봐야 되는데 아이고야 헉 설리바 너무 감사합니다 드빌2에서 십사기인데 지금 너프 받았던 소문이 있던데 설리바 감사합니다 찡긋 자 그럼 문라이터 받아 볼게요 이게 성장 성푸에 있다고 하는데 요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푸가 성장 뭐죠 너무 아리 이쁘게 생겼네요 있던 건지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선물 고마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밑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밑위는 쓰셨네요 어 흑기사 아 저거는 카트라이더 다음주에 하고 다음은 갤럭시아 드래곤 내가 이게 있었나 내가 이전 알코드 한 거는 올렸죠 기억이 잘 안나 올렸던 걸로 기억할게 야 이게 썼잖아 아이씨 씩씩 라루스 에스 야 이거 트리플 에스 각인가 엄청 많이 떴던 것 같은데 라루스 같은 경우는 판매했던 용인데 요번에 이제 뽑기로 뜨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꽤 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라루스 에스 감사합니다 야 이불던 에스도 있다 야 이불던 저거 제가 증탑하면서 먹게 먹어봤는데 그때 A였나 그것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은데 B였나 A였나 이걸 A, S를 주셨나 너무 감사합니다 야 모기가 자꾸 발 무는 것 같은데 저거 혀같이 어 얘 썼잖아 이씨 씩씩 이불던 쓰셨네요 자 루시페르 18HK A, E, 8, D 5, 1, 3, K 야이씨 썼잖아 개나 꼈어 넌 뭐냐 아 뿌린다 했는데 야 없어 나 루시페르 좀만 더 있으면 트리플 에스인데 씩씩 나 낀 거임 너 차단 너 차단 야 이거 썬더레인 이거 같은 분이 주신 거거든요 딱 뒤에 배경 보면 아시죠 야 이것도 구라면 이게 손모가지 날아가볼게 그냥 야 너 죽었어 영상각이다 야 이거까지 사귀면 진짜 차단이 돼 인자 내 순정을 칩밟은 거야 어? 네가 엄마 어? 내 순정을 칩밟으면 마 금패는 치루가 되는 거야 넌 치루다 카이 저번하고 살했나봐요 저분은 치룹니다 차단해야지 내 치매라 누군지 까먹었는데 야이씨 사기를 한두 개 친 것도 아니고 설마 뒤에 게 있다 해도 사기를 몇 개 친 거야 야이씨 아이씨 카이저번 감사합니다 드빌2에는 이제 우유 드래곤이죠 자 그리고 A4 용지 95개 그리고 CF는 디스카운트 사일 아이유 I'm in my dream! 야 썼잖아 스크랩 오늘도 사위꾼이 많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추가!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조만 보세요 뿅